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웹캠입니다. 총 18개의 웹캠을 선별하고,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만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8만910원입니다. 웹캠의 평균 가격은 3만3천129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6천6백33개입니다. 웹캠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어차피 보고 있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고, 대답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 이것저것 찾다가, 가격도 착하고, 마이크 기능도 함께 있고, 로켓 배송인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노트북 웹캠이지만, 개인적으로 노트북보다는 노트북은 보통 캠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본체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때 화면 공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유용해 보이는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스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